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민 팀장님. 네, 일단 저는 쏘카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쏘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고차 시장의 어떤 하나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중고차 시장의 어떤 하나의 종목이라기보다는 약간 플랫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먼저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창업 11년 만에 첫 흑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한 37%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 영업이익은 94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첫 흑자를 좀 기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가동률 자체가 37%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달성했다는 거 상당히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비결은 AI를 적극 사용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AI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AI를 좀 활용을 해서 차량이 어떤 공격적으로 차량을 늘리지 않고 차량의 어떤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잘 관리를 했고 여기에 또 수익성 개선을 좀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차량 한 대당 지금 월 발생하는 매출이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한 대당 월 172만 원 정도가 좀 나오면서 기존 중고차 즉 렌틀 업체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좀 수익을 올리면서 상당히 좀 영업이익 쪽에 대해서도 좋은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첫 흑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 실적이 올해까지도 같이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302억 정도가 좀 기록될 것으로 보이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227%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AI가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플랫폼으로 제가 보다 떠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은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약간 좀 반등을 하고 오늘 좀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측면이 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는 1만 8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주소 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청원 FA님. 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주가가 지금 4억 5일 동안 소포 약세 흐름을 나오는 지금과 같은 시점이 매수하기 정말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철강 부분, 사실상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에 이용이 되는 냉연간판, 그리고 조선에 많이 이용이 되는 판재로인 후판, 시장 점유율과 함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씩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방 산업이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도 앞으로 실적 개선은 충분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 상승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왔던 최근 시점에서는 역시나 몇 년 전부터 계속 이행하고 있는 첨단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사업분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 자회사로 이미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이에 따른 기업 가치 재고가 추후 주가에 반드시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포스코 홀딩스는 마찬가지고, 기타 많은 철강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첨단 소재, 그중에서 2차전지와 관련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역시 포스코 홀딩스가 있다면, 포스코 홀딩스의 기업 가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가가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는 지금 시점,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참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37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3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